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나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 21세기가 시작되고 나서 20년도 훌쩍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시대의 전개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이제 접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의 우려와 걱정이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고 가기를 원하는가 문 대통령의 흉중을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김병준 씨는 노무현 정부 당시의 정책실장으로서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씨와 민정수석이었던 시절에 같이 건물을 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국 사태로 한참 날아가 어려웠던 10월 초순에 그런 중앙일보와의 아주 의미심장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정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를 넘어서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 그 핵심 징조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인터뷰에 틀어놓았습니다 이 정권의 최종 지향점은 일종의 사회주의를 향하는 듯하다 그동안 정의와 공정을 내세우다가 조국 사태로 인해서 자신들이 정의롭지 않은 현실이 드러나니까 가면을 확 벗어 던지고 노골적으로 좌파 전체주의로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김병준 전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이 인터뷰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좌파 전체주의 체제로 추구하고 있다 이 표현입니다 좌파 독재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정권은 최근 정권만 보더라도 공수처법을 강행해서 통과시킨 것 그것도 모자라서 원안에도 일체 없었던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위를 인지하는 순간 즉시 공수처에 보고토록 한 것입니다 독소조항도 이런 독소조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일체 수사를 할 수 없는 일종의 범죄 행위에 속합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결국 이 길로 확실히 가기로 결심을 했구나 우리말로 따지면 이 판사판 우리는 이 길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구나 그 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다 무리수를 두게 되면 인간에는 분명히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것은 바로 정권을 빼앗기는 순간 자신들이 범한 비위로 말맘아서 궁지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과 절박감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권력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불안감과 위기감이 국민 대다수가 결코 원하지 않는 무리수를 계속해서 두도록 유도하고 있다 뭔가 여러분들 좋지 않은 건 나쁜 것을 계속 숨기려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이 눈덩어리처럼 계속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계속 그렇게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지금 상태나 지금 심정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꾸 강행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되고 있네 이런 판단을 두기 때문에 또 점점 더 무리수를 둘 수가 있는 것이죠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2020년도에 국민들은 계속해서 강공책과 무리수를 여러분의 두 눈으로 계속해서 목격하는 그런 경험과 시간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전체주의로 흐르는 모습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냐 첫 번째는 선거라는 게임의 룰을 강제로 변경해버렸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으라도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절대로 일당이 되는 길을 막아버리려는 원천 봉쇄하려고 하는 불관용의 결과물입니다 절대 반대표가 권력을 잡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리수를 둔 겁니다 두 번째 공수처 통과로 인해서 청와대발 비위를 덮어버린 겁니다 자유사에서 유례가 없는 대통령이 공수처를 갖고 공수처장을 임명해 가지고 공수처장의 리모트 컨트롤로 행정부 수장이 사법부에 속하고 있는 판사와 검찰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지게 된 겁니다 어떤 자유사에서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초법적인 초헌법적인 권한을 지는 그런 법적 토대를 강행시킨 겁니다 상권분립의 와해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시작되는 바로 중요한 전조입니다 세번째 집권 32개월 동안 국회의 인사청문회 없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없이 23명의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1월 1일 아침 7시 국회로부터 보내진 청문회 보고서도 없이 추미애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할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네번째 대통령의 신년회견은 온통 개혁과 공정이라는 말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청와대 관련 비위사건이나 울산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이 대단히 모호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단히 자위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건 다 제껴버리는 겁니다 이미 대법원과 헌법 대법원 수는 인사건 행사로 인해서 거의 좌파 진영에 접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의 교수인 스티븐 레비척기가 쓴 책에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특히 이 책은 선출직 지도자들이 어떤 식으로 독재자로 변신하는가 선출직 지도자들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가 첫 번째는 상대방 심판을 매수해버리는 겁니다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상대평 주전이 뛰지 못하도록 봉쇄시키고 버린 겁니다 세 번째는 게임의 룰을 바꿔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버리는 방식입니다 야당 무력화 이 세 가지 기준이 선출직 공직자가 민주주의를 와해시키는 일종의 뚜렷한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고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강화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보다 훨씬 더 더 열악한 상태로 가는 것이죠 국민들이 한국 민주주의 위기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이에 대응해서 적극적인 선거 참여와 아울러서 적극적으로 항의해야 하는 그런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만들어오고 갖고 온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그보다 먼저 정확하게 상황이 한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전체주의 체제화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것을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1월 3일 날 베랑 끝에 쓰다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박진아님이 남겼습니다 권력을 아무한테나 쥐어주면 안 된다는 것을 빼주려 느끼게 한 2019년이었습니다 2020년 4월은 국민이 전부 깨어나서 잘못 지어준 권력을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문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놀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어쩌면 국가경제가 이렇게 빠르게 짧은 시간에 허물어질 수 있는가 어려워질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다수 생각과 반대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일까 세 번째는 사실, 정직, 진실 등은 불변의 진리로 생각해 왔는데 우기면 거짓도 사실이 될 수 있겠구나 네 번째는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의 뜻과 완전히 반대하는 쪽으로 질주할 수 있겠구나 4월 총선에서 큰 기대를 갖지 않고 다만 폭주하는 행정부의 수장을 제어할 수 있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어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준까지 야당의 의석수가 마련돼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진아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등록하시면 여러분이 질문이나 댓글을 남겨실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방송 공병호TV처럼 시사는 공병호TV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성장과 발전, 개발, 자기 경영과 관련해서는 새로 출범한 새 채널인 공병호 자기 경영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의 젊은 분들에게 공병호 자기 경영을 많이 소개하셔서 그분들이 더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